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쏘니입니다. 자 이번에는 NDC 2017 아트로 확인하는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NDC 같은 경우는 넥슨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해서 게임 개발자 그리고 게임 개발자를 지향하는 게임 아트 등을 게임 쪽으로 지향하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해 2017에서 공개된 아트 전시회 에서 공개된 사진들을 통해서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있었지만 작년에는 제가 또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못 만들었었구요. 그때는 제가 또 바빠가지고 따로 유튜브도 관리를 못했었죠. 이번에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영상에서 공개된 모든 이미지들은 제가 다 찍은거구요. 사진 찍는거 전부 다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제가 첨언해가지고 제가 좀 더 사진이나 영상 같은걸 좀 더 첨부하고 싶었는데 이미 저작권이 걸려져있고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허락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제가 찍은 사진들로만 알려드린다는 점 그리고 이외에 제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하단 덧글이나 아니면은 자세히 보기 창을 누르시면 제가 더 이미지 그 링크 영상 링크를 통해가지고 네 첨부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관심있는 게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로드런너입니다. 로드런너 같은 경우는 2016년 지스타 때에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그러니까 직접 시언더 가능했던 쪽으로 했었죠. 그리고 로드런너 같은 경우에는 데브캣에서 제작을 했었구요. 그리고 로드런너는 IP가 따로 있는데 그 IP를 따로 사가지고 리메이크 를 한 작품으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스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영상도 보실 수 있구요. 게임 성능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외에 네이버 블로그라던지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로드런너 시연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라와 있을 거에요. 다른 유튜버들 네 직접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드런너 되게 기대하는 게임이기도 하구요. 어드벤처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트의 제목은 정산타임이고요. 김종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메이펠블리치 엑스입니다. 어 최근에 2차 클로즈 베타를 마쳤던 게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반년 전에 1차 클로즈 베타를 시작을 했었구요. 그리고 아쉽게도 2016년 지스타 때에서는 영상만 공개가 되었었죠. 되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2016년 지스타를 등장하지 않고 2017년에 2차 클로즈 베타를 한 만큼 어 퀄리티 상성이라던지 일러스트 부분이라던지 렉을 많이 바뀐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예 이번에는 뭐 새롭게 등장 하기도 했었고 솔직히 2차 클로즈 베타 같은 경우에는 UI도 UI도 그랬고 푸쉬 알림도 그랬고 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정식 오픈한 모바일 게임처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 2017년 지스타에서는 시연 가능한 정도 수준까지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인 포스터구요. 고은정님께서 직접 그리셨습니다. 이번에는 MMP 카드 힐러스트입니다. MMP 카드 힐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뀐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희연님께서 그리셨습니다. 힐라 카드입니다. 힐라 카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바뀐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님께서 직접 그리셨습니다. 파이탠 포로라입니다. 최근에 2차 클로즈 베타를 마쳤던 게임 중의 하나죠. 어 마찬가지로 작년에 1차 클로즈 베타 프론티어 테스트를 마치고 이번에 좀 더 최적화가 된 부분과 함께 게임 게임 원이라던지 그러니까 무기의 퍼크라던지 뭐 능력이라던지 좀 더 추가가 된 부분으로 등장한 게임 중의 하나입니다. 최적화에 좀 더 신경을 쓰셨다고 하구요. 김지윤님께서 직접 그리셨습니다. 약간 헬멧 정말로 탐나네요. 진짜 헬멧 저것 때문에 타이탄폴 툴 환정판을 사고 싶은 생각이 정말로 굴뚝같긴 한데 네 소년병입니다. 헬멧을 벗은 쪽이네요. 최미연님께서 그리셨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버전의 타이탄폴입니다. 약간 헬멧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되게 많이 어색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탄폴이라고 한다면 헬멧을 주로 아이덴티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로봇도 딱히 뭐 타이탄폴이라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주님께서 그리셨습니다. BOH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게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약간 일러스트나 그림체나 이런 것만 제가 직접적으로 다 살펴본 만큼 아마 2D 부분의 카드게임 그것도 모바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BOH는 미정이라고 하네요. 서효정님께서 그리셨습니다. 제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스캔본을 떼운 만큼 정말로 잘 찍은 것 같네요.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전승하님께서 그리셨습니다. 약간 북미 느낌의 검색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긴 하네요. 나인양님께서 그리셨습니다. 확실하게 좀 번진 느낌 그리고 무거운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모바일 게임이 맞는지 아닌지도 살짝 좀 좀 아리송하기도 하구요. 타워입니다. 하단은 중앙 하단에 보시면 대감을 끼고 있는 남자가 타워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안개를 끼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약간 다크소울의 무명왕의 느낌을 좀 많이 받네요. 전형기님께서 그리셨습니다. 버서스라고 하는데 약간 이것보고 약간 2D 느낌 그리고 북미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게임차가 아마 대립구도인 것 같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의 대립 그러니까 어둠과 빛 쪽의 대립구도인 것 같습니다. 오해원님께서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오해원님이 그리신 안녕 트리안트라는 그림에서 약간 볼 수 있듯이 뒤에 있는 아레나 PVP 트리안트 뒤에 있는 카드덱 레전드리 에픽 레어커먼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보면 정말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카드 게임 그리고 카드 게임을 PC로 담기는 좀 힘드니까 모바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모바일 2D 카드 게임 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의 컨셉을 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 제 생각은 아직은 일러스트만 공개된 게임이기도 해서 나중에 확실하게 게임 이름이 정해지고 어 좀 더 공개가 되겠죠. 아마 2017년 지스타 때 영상으로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작년부터 공개된 프로젝트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PC게임이구요. MMORPG라고 추측이 됩니다. 장르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나오는 건 없구요. PC게임은 2016년 지스타 때 영상이 공개되면서 어떤 플랫폼인지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공개는 작년 NDC 때 아트로서 공개가 되었구요. 그 아트에서는 약간 다크소울과 위처 그리고 마영전 같은 느낌의 컨셉 일러스트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번 NDC에서는 컨셉 시너리오 컨셉 이라던지 이런 것만 공개되었구요. 이외에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NDC 아트북에서 좀 더 공개가 되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이미지가 하나 더 있더라구요. 그거는 제가 따로 찍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것만 찍었구요. 그리고 정보 따로 올리고 싶었는데 따로 못 올린 점 되게 죄송합니다. 저조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따로 링크로 덧글이나 유튜브 하단에 자세히 보기 칸을 누르시면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NDC 아트 프로젝트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된 NDC 2016에서 첫번째로 공개된 아트를 직접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스트 홈페이지에서 뮤비트레일러 보시면은 2016년도에 공개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캐릭터가 등장하지는 않고 맵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17년도에 공개된 어 아트입니다. 이환욱님께서 그리셨구요. 시나리오 컨셉트라고 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저도 감이 안와요. 정말 이것만 봐서는 시나리오의 일부같아요.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소설책에 보면은 삽화? 삽화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두 컨셉 보시면은 약간 검 뒤돌아서 뒤에 막는 거라던지 약간 위처같이 위처3같이 검술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뒤에 있는 바람이라던지 돌들이 떠다니는 걸 보면은 약간 마법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뒤에 오로라라던지 약간 액션성이 가미된 것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전두 컨셉트라고 하고요. 박인천님께서 그리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DH입니다. DH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 지스타 때에서 모바일 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자세한 장르같은 경우에는 밝히진 않았는데 컨셉만 공개가 되었구요. 약간 광활한 대지에서 용두를 잡는 그런 게임이라고 소개만 되었습니다. 2016년 지스타 때에서 메타와 똑같이 영상으로서만 공개가 되었구요. 이번 2017년에서 2017년 엔디씨에서 두 번째로 아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현재는 그러니까 아트가 엔디씨 홈페이지에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올려드릴 만한 링크는 없구요. 지스타 홈페이지 링크 그리고 영상의 링크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DH같은 경우에는 데브캣에서 개발을 했구요. 되게 꽤나 고큘리티를 자랑하는 개발사인 만큼 스튜디오인 만큼 되게 많은 기대가 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년이랑 이번 해에 아트랑 영상으로서 공개가 된 만큼 이번 2017년도에도 그러니까 이번 2017년 지스타 때 시연 가능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영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있는 이미지로서는 되게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시면 정말로 큽니다. 제가 아마 양옆에 살짝 잘랐을 거예요. 되게 너무 커가지고 아트의 이름은 DH 더타운이라고 하고요. 최영님 최영일님 외에 여섯 분입니다. 되게 다 많은 분들을 적기에는 되게 칸이 모자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직접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이 정말로 하나하나 다 살아있구요. 뒤에 안에 있는 뭐 나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일 정도구요. 그리고 약간 어 뒤에 광활한 돼지라던지 약간 좀 황무지 같은 이미지의 기계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약간 어 레드맥스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기기가 움직이는 전차같은게 더 타운이라고 하니까요. 약간 어 여기 안에서 생활하다가 용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봐야지 알겠지만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NDC 아트북 표지로 겉표면이죠. 겉표면에 쓰일 정도로 되게 높은 퀄리티의 아트입니다. 특히나 가운데 그러니까 약간 세계관이 세계관이만큼 가운데에 있는 짧은 머리 단발머리에 빨간색 옷 입은 여성은 매드맥스에서 나왔던 여주인공과 되게 많이 닮아있네요. 아마 캐릭터라고 한 만큼 이렇게 세명이 어 이렇게 세명 중에 한명은 뭐 아까 지금 그 전차를 모는 그 전차 그 더타운이라고 하는 그 전차에서 사는 뭐 사람들 중에 하나겠지만은 이중에서 뭐 튜토리얼을 알려준 사람 그리고 뭐 여기 대장이라던지 이렇게 있겠죠. 구성 구성들이 김호영님 임재길님께서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어 2016년 지스타 때에서 영상으로 공개되었던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영상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암호가 전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안에 있는 캐릭터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지금 현재 2017년도에서 이 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만 전부고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위에 조명 위에 그러니까 위에 조명이 밝아서 그렇지 직접적으로 보시면 좀 더 되게 무겁고 회비한 느낌 그리고 디테일들을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미지가 커요. 네 직접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임재길님 정대진님 잉용태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리셨습니다. 약간 동양풍이면서도 기계적인 느낌이면서도 그리고 황무진은 또 북미잖아요. 한국에는 또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되게 좀 로망이란 로망을 담은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뒤에 있는 두루마리도 되게 궁금하네요. 마법을 쓰는건지 일단 뭐 데브캣 스튜디오가 스튜디오인 만큼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채용공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이번 엔디시때 공개된게 컨셉쪽이기도 하고 컨셉이랑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그거를 좀 더 갈고 닦는 용도로 쓰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A1입니다. 글씨 때문에 A1이 아니라 AI라든지 AL로 보이지만 A1입니다. 숫자의 1 B씨 게임이고요. 코트뷰 시점에 AOS 게임입니다. 약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물간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AOS 같은 경우에는 롤, 도타, 히오스 같은게 있긴 해서 솔직히 말하면 몇몇 게임에서도 AOS 게임을 만들었지만 망한게 되게 많았죠. 슈퍼스타 뭐 있었었는데 아무튼 첫 공개는 작년 NDC 때 강의로서 등장을 했는데요. 강의가 두개나 있었습니다. 아트 2D 아트 관련해가지고 공개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캐릭터 모델링이라든지 맵 맵의 효과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물리엔진 같은 쪽으로 강의가 하나 그래서 총 강의가 두개가 등장을 했었고요. 이번 NDC 때에서는 아트로서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2016년과 17년 사이에 캐릭터의 영상들이 공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링크 올려드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아트같은 경우에는 아직 홈페이지에 뜨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차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중요한거는 A1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A1은 캐릭터나 모델링은 정말로 우수한 편인데 근데 왜 하필이면 커터 뷰 시점인지 이해가 안가요. 코터 뷰로 한다면 약간 물론 다르긴 하지만 피파 피파 온라인 3같은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리고 롤 현재의 롤 도타 히오스 같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되게 그래픽적으로 몰빵을 좀 많이 해가지고 파라곤처럼 숄더뷰 백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파라곤은 에픽게임즈 얼리얼 엔진을 만들쪽에서 만든 AOS 게임이죠. 그랑 비슷하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허터뷰 시점이라서 되게 놀랐습니다.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RS 영상이 따로 있긴 합니다. RS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팔이 움직이는 모션이라든지 이런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건 따로 그림이라고 봐야겠죠. 이주영우님께서 그리셨습니다. 다음으로 RS가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톱을 들고 있네요. 빨간색 전기톱 전기톱에는 LED 빛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RS의 얼굴 윗부분에 조명이 있어서 약간 좀 번져 보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되게 큰 그림이고 그리고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로 잘 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 이외에 DCCM이나 인벤에서 직접 저를 보신다면 정말로 놀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주영님께서 그리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탈로스입니다. 탈로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각기동대에서 나올 듯한 타치코마랑도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파란색 약간 X자 문양이 달린 포켓몬이랑도 되게 많이 비슷하게 닮았네요. 김진사님이 김진사님이 그리셨습니다. 기간테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반적으로 롤의 바론이라든지 아니면 히오스라든지 아니면 도타같이 정글 몬스터 고정형 몬스터처럼 생겼는데 캐릭터라고 합니다. 김진사님께서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근우님께서 그리신 건데 이거는 프로젝트 A1의 컨셉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그리신 거고요. 체인소우 전사 약간 RS를 떠오르기도 하죠. 특히나 갑옷의 색깔이라든지 전기톱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배경으로 RS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테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근우님께서 2015년도에 그리셨다고 합니다. 컨셉아트 중에 하나고요.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어 왼쪽에 들고 있는 방패를 전직해가지고 막는 쪽인 것 같아요. 돌진을 하고 막고 탱커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미노타우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앞팔 뒷다리 해가지고 약간 고릴라 형태의 요 가운데에 포가 달려있어가지고 포를 통해가지고 쏘는 듯한 모션을 취하는 것 같네요. 약간 탈로스랑도 되게 많이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있는 큰 이미지만 약간 고릴라 같은 모양이지 그거 이외에는 딱히 뭐 네. 미노타우루스 A1을 보고 아마 탈로스가 변형이 되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군우님께서 그리셨고요. 마지막으로 페가소스입니다. 페가소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르네요. 약간 곡선이 있는 기계이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특이하기도 하네요. 약간 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레이저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밑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레이저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 네. 그신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군우님께서 그렸고요. 네. 이렇게 2017년 NDC 아트를 통해서 어떤 신작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2017년 G스타 때 어떤 게임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약간 추측 을 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DH랑 메타랑 A1쪽 정말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번에 클로즈 메타를 끝낸 게임들 블리치라던지 타인탐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오픈빨 그리고 G스타빨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2017년도에는 약간 좀 풍성한 제 기준에서는 풍성한 2017년 G스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고 어... 크흠 그거 이외에 뭐 BOH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부족하기도 하고 DAT도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공개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A1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르랑 캐릭터 영상이라든지 맵 영상 같은 것도 다 보여줘가지고 아마 2016, 2017년 지스타때 공 등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구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추측이 난무하기도 하구요. 현재 공개된 프로젝트들은 언제든지 마가름하고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그렇게 막 자세한 판단을 좀 무리구요. 그냥 본인이 본인 취향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고 제가 드린 링크로 뭔가 정보를 좀 더 수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넥슨은 대형 게임사답게 넥슨 넷마블 이랑 또 다르게 확실하게 미는 게임은 모바일 게임은 모발대로 PC 게임은 PC 게임대로 만드는 걸 볼 수 있네요.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한국 게임사의 어쩔 수 없는 미래라고도 해야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큰 게임 회사 중에서 PC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되게 드물잖아요. 한국 내에서는 대부분 다 모바일 게임으로 하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대를 해야되는 걸 수도 있겠죠.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